있는 온갖 종류의 보험이 존재합니다. 영국에는 축구 트라우마 보험, 중국에는 대시가 보험, 일본에는 무덤 보장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도 이에 못지않은 이색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며 출시되자마자 2만 건이 넘게 판매된 이 보험은 무엇일까요? 정답, 외계인 침공 보험. 오, 토토야. 오십일 구역, 내바나주. 오십일 구역, 내바나주.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막. 외계인을 만났을지. 그러면 이거 형 드릴게, 형이 한 것 처럼 다시 한 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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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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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외계인 뭐라고 했지? 형 됐어요. 외계인 뭐라고 했지? 형 됐어요. 또, 또, 또. 아, 진짜. 봤지? 봤지?